맛있게 해주라 표정 멋있게 해주라 맛있다 진짜 뜨거워 너도 표정 이쁘게 해주라 뜨거운데 어떡해 세라에게 정진 인서트 땄어? 세라가 싫어하는 현타오른다 땄어? 인서트 따주면 안돼 찍고 있다니 럼캠쳐 감성으로 어떻게 찍었나? 오늘의 룩 소개 오늘 무슨 룩인가요? 오늘은 너무 추워서 내 목을 입은 룩입니다 목을 따사게 해야지 끝까지 올린다 잘 되어있다 이쁜게 해주면 끝까지 오네요 근데 이거 별로 안 추운데 불이 들어오니까 괜찮다 그냥 몸 때리고 있는게 일이네요 그냥 나도 그림 따 그릇 그리고 다시 연유가 굽고 있네 어느새 계속 신경 많이 써줘야 돼 뭔지 알지? 응, 오빠는 그런 거 못해. 뭐야? 뭐야? 방금 다름 뭐야? 섭섭하다. 섭섭한데 굉장히 목소리는 신나있네요? 어때, 맛이? 오빠 좀 멋있게 좀 해주라. 알았어. 표정.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뜨거워. 잠깐만, 다시, 다시. 응. 너도 표정 이쁘게 좀 해주라. 뜨거운데 어떡해. 이거 뜨거운데? 나 이거 먹었어. 창현우! 창현우! 이 정도쯤이야. 와우. 자, 햇반 돌리러 가자. 손이 얼어버려,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어휴, 쥐어버렸네. 아니, 그렇게 내 춤췄더면 어떡해요. 아니야, 이게 너무 얼어서 그래, 이게. 너머리? 응. 여기 밖에서, 안에서 봤을 때는 밖 되게 운치있다. 지금 막 조명 막 켜져있고 응,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운치있네. 형, 케라. 나도 유난히 귀여워하네. 오늘 아주 귀엽네, 아주 장난꾸러기였네, 아주. 미국 장난꾸러기였네. 미장해? 영어 잘할 거 같아, 헤이. 미장해? 미장해? 어, 우리 또 왔잖아. 다음에 같이 오자 하고, 이러고. 우리의 여행을 해볼래. 어, 좀만 찍을 거라서. 어, 나 이거 같아. 응? 그 뭐지, 이거? 어. 이거? 소라개. 어, 소라개다. 어, 소라개다. 어, 소라개 같아, 오빠 이거 봐. 어? 1년이 다 됐어? 우리 매수 가실 때 1년 해봤지. 1년 됐을까? 1년 넘었지. 저 불멍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불멍이야. 저게 불멍이야. 내가 생각한 불멍이야. 응. 응, 나도 내가 생각한 불멍이야. 나도 내가 생각한 불멍이야. 나 아주 이글이글 타는 그런. 이글이글 타는. 응. 나도 그런 불멍인 줄 알았어. 응. 그렇게 자작자작하게 탈 줄 알았어. 응. 이거야. 한 명 더 드릴게요. 초코를 시켜야 될 것 같아. 그게 뭐지? 소련의 마지막에 하는 거? 응. 간다이. 가나요, 가나요. 가나요, 가나요. 가나요, 가나요. 우와. 우와. 나 이게 처음 들어봐. 뭐야?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어, 혹시 러시아 사람. 어, 혹시. 뭐야? 불닭 괜찮아요? 다 소주 있지. 난 솔직히 고기보다 불닭이 더 좋아. 응? 난 불닭 못 먹어. 아, 못 먹어. 나도 못 먹어. 너무 매워. 아, 근데 너 못 먹어? 나 몰랐어. 나 매운 거 잘 먹지 않아? 너 먹잖아. 아, 너무 매운데. 먹긴 먹지, 좋아하거든. 무슨 말이야, 이게? 미소기 너무 슬기니까. 아, 외운 거 못 먹어 놔. 찍혀, 찍혀. 내 거를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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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우야, 인생은 시간이라고? 그건 대단해. 해는. 주말...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아침. 아침. 연우가 일에서 오래 걸리는 거. 이렇게 일에서 오래 걸리겠구나. 맛있어 보인다, 근데. 나는 진짜 그냥 땡큐인 줄 알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